1. 아저씨 오빠를 가르쳐줄게 오빠! 아빠? 오빠! 아빠? 아빠 아니고 다나야 아빠 봐봐 아빠? 아니야 오빠 일어나봐 오해봐 오 오 아니 오 아빠? 오 오해봐 오 오 아빠? 아빠? 다시 다시 어 오빠 오빠 아니 아빠 말고 오빠 응 오빠 오 오빠 아니 다나야 빼만 하면 돼 빠 오빠 오빠 빠빠 오 빠 그렇게 하는거 어디서 봤어? 엄마 봤어? 엄마가 그렇게 했어? 아 누가 혓바다 했는데 으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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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혓바다 하지말라고 다 로션 먹잖아 으웩 으웩 어 거기다 엄마가 그렇게 코 코 풀었어? 엄마가 얼굴에 스킨 바르고 남은 솜에다가 코 풀었어? 으웩 으웩 둠니나 왜 들어왔어 아빠가 하지말라고 했지 누나야 누나 봐봐 어? 둠니나 잘못했어 잘했어 으웩 너 거기 왜 들어왔어? 아빠가 그거 갖고 놀지말라고 했지 빨리 구해줘 어? 우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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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샀다 하나 더 우웩 웃음 야야야야 야야 따뿅 다나야 사탕 누가 줬어 안문이 안문이가 봐봐 아빠 보여줘봐 하나 또 없어? 아까 되게 많았잖아 하나 우와 두개나 있어? 사탕 두개나 있어? 아빠 줘 아빠 하나만 줄래? 다나야? 김다나 너 갑자기 모른척 하는거야? 아빠 하나만 주면 안돼? 다나야? 다나야 김다나 아빠 여기 뭐있나 봐봐 민아야 응 여기 도깨비 아저씨 있어? 헉 빨리 한번 봐봐 여기 뭐있네 아저씨 어 아저씨 있어? 도깨비 아저씨 있어? 한번 봐봐 뭐있나 응 아저씨 아저씨 맛있어? 엑 아저씨 맛있어? 아저씨 맛있어? 헉? 헉? 너눈눈눈눈 응? 리나야 다나야 아빠가 지금 도깨비 아저씨 만나러 가야되지 리나랑 다나 아빠 말 잘 들었어? 잘 들었어? 잘 안들은거 같은데? 도깨비 아저씨가 말 안듣는 애 한명만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? 누가 갈거야? 다나가 갈거야 도깨비 아저씨한테? 그래 다나가 같이 가자 그럼 도깨비 아저씨 그럼 리나가 같이 가자 도깨비 아저씨한테 말 안듣는 애 한명만 데리고 오래 리나가 가자 그럼 아니야? 그럼 누가 갈거야? 도깨비 아저씨 누구 데리고 가? 다나 데리고 가? 다나야 너 데리고 가라는데? 아니야? 그럼 누구 데리고 가? 야! 야 데리고 가? 그러면 도깨비 아저씨가 말 안듣는 애 한명만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어 한명 한명 해봐 그치? 근데 아빠가 가서 잘 얘기하고 올게 둘다 말 잘 들었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있어야 돼 알았어? 엄마 말 잘 들을거야? 진짜 약속 그럼 아빠 약속 약속 리나도 약속 알았어 그럼 둘이 손잡고 둘이 손잡고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잘 놀고 있어 아빠 올 때까지 도깨비 아저씨 만나러 갔다 올게 알았지? 아빠 얼른 갔다 올게 아빠 다녀오세요 해야지 빠이빠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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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